단단한 등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외국어치기 바삭바삭 생크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소시지 고소한 맛 아삭하삭하삭하삭하삭하 다시 담아버섯 딱 담아버섯 너무 맛있어요 쭈쭈쭈 마시오 맵다고 봐봐요 치즈볼 닭다리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맛술이 나가는게 비쥬얼 까까 거의 남겨먹는가 치즈가 다가가가 치즈가 더 익은게 느끼기. 바삭바삭 아삭아삭 마요네즈 바삭바삭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튀김떡 팽이버섯 담침도 잘 어울리네요 엄청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에요 너무 좋아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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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양념장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맥주바리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